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구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십구가의 제목은, 그 옷이 좀 비싼 편이에요? 입니다. 아, 누가 옷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옷이 비싼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십구가에서 우리가 배울 문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dv은 편이다, av는 편이다 입니다. 은, 는 뒤에 편이다가 있습니다. 이 문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숫자 뒤에 이나 또는 받게를 씁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표현 뒤에 이나를 쓸 때, 그리고 받게를 쓸 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십구가에서 이 두 가지 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실 씨, 어떤 색이 저한테 잘 어울려요? 하얀색도 예쁜데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티셔츠가 5만 원이나 해요. 좀 비싼 편이네요. 손님, 그 티셔츠는 지금 30% 할인 중인데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빨간색 M 사이즈 한 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손님, M 사이즈는 지금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럼 빨간색 말고 하얀색 주세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얼마예요? 이야기한 후에 음, 좀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싸다 뒤에 은편이다를 썼어요.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문법, 은편이다, 는편이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가 말합니다. 이 카페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많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래서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카페에 많아요.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한 편이에요. 이 말은 시끄러운 카페도 있습니다. 조용한 카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워요? 시끄러운 카페보다 조용한 카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런 특징이 더 많아요. 이런 의미로 조용한 편이에요를 썼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같이 볼까요? 요즘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도 시험 공부를 할 때 자주 카페에 가는 편이에요. 자, 여기도 가는 편이에요를 썼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카페에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집에서 공부할 때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카페에 가는 것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카페에 좀 더 많이 가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배우는 은 편이다, 는 편이다는 여러 가지 있어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할 때 이쪽에 좀 더 가까워요. 항상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이 문법을 사용할 때 단어를 볼까요? 먼저 dv에 쓰는 것을 보겠습니다. 크다, 조용하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dv예요. 받침을 볼까요? 크다, 다 앞에, 네, 크, 받침이 없습니다. 조용하다, 다 앞에, 하,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 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다는 큰 편이다. 조용하다, 조용한 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커요, 작아요 중에 큰 특징이 좀 더 많아요. 조용하다, 시끄럽다 중에서 조용하다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은, 편이다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다, 아니에요. 조용하다, 아니에요. 를 말하고 싶어요. 크다의 반대는, 네, 작다입니다. 조용하다의 반대는, 네, 시끄럽다입니다. 그런데 작다, 시끄럽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싶어요. 크다, 아니에요. 조용하다,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도 오늘 배우는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 아니에요. 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큰 편이다, 아니에요. 큰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크지 않은 편이에요.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두 개의 표현이 모두 같아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을 쓰면 됩니다. 받침이 없는 dv를 봤습니다. 이제 받침이 있는 dv를 볼까요? 작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좋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은 편이다 를 씁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문법을 배울 때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의가 있는 문법이 많았어요. 오늘도 같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니은 편이다 아닙니다. 은 편이다. 의가 있어요. 자, 이 단어도 아니에요 를 쓸 수 있어요. 잡다,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좋다,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은 편이 아니에요. 지 않은 편이에요. 여러분, 두 개를 보면 여기에 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의가 있어요. 이렇게 의가 있는 겁니다. 작아요. 크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는 작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편이 아니에요. 작지 않은 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좋다,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편이에요. 자, 여러분, TV를 봤습니다. 오늘 이 문법은 AV도 쓸 수 있어요. AV를 같이 볼까요? AV는 는 편이다 입니다. 받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이 여기에 다 앞에 받침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다 앞에 받침이 있네요. 두 개를 같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네. 쓰는 방법이 같습니다. AV는 는을 씁니다. 는 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에서 AV는 는 들어가는 문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도 는 편이다 입니다. 가다와 먹다도 아니에요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다, 아니에요. 먹다,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는 편이 아니다. 지 않는 편이다. 여기는 AV에 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느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같이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가, 질문합니다. 그 식당은 어때요? 나, 대답합니다. 가격이 싸다. 그 식당은 모든 음식이 가격이 싸요. 그러면 오늘 문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식당은 가격이 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싼 음식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싼 음식이 더 많아요. 가격이 싼 쪽과 비싼 쪽이 있으면 비싼 쪽 별로 없어요. 싼 쪽이 좀 더 많아요. 그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가격이 싸요. 싼 음식이 많아요. 싸다. 디브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가격이 싼 편이에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습니다. 2번입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그 식당은 어때요? 나가 대답해요. 음식의 종류가 많아요? 아니요. 많지 않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다, X, 아니에요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아니에요 이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많다, 디브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네, 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음식의 종류가 많다, 아니에요.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많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문장이 한 개 더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의 종류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해도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자, 그 식당은 어때요? 음식이 맛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맛없는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까워요 말하고 싶어요. 맛있다, 있다, 없다 는 항상 뒤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이 단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음식이 맛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해요? 뭘 해요? 이니까 AV 대답이 나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운동하다. 운동하다 는 편이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운동하는 편이에요. AV는 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번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해요? 친구를 만나서 놀아요. 항상 놀아요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서 놀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편이다 를 씁니다. 친구를 만나서 놀다. 놀다 A, V예요. 그런데 여러분, 받침이 르, 리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이 아마 알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친구를 만나서 노는 편이에요. av는 는 편이에요 를 씁니다. 그런데 놀다의 리울 받침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이에요. 자, 우리 같이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 저는 키가 크다 입니다. 키가 작아요도 있어요, 커요도 있어요. 작아요 보다 큰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편이다 를 씁니다. 자, 크다, dv예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네, 저는 키가 큰 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자주 가다는 av네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저는 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가는 편이에요 입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가 나왔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어요. 보통 많이 잘 먹어요 가 아닙니다. 자, 먹다, 아니다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가 아니라 편이 아니에요 를 씁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하나 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 편이에요 입니다. 잘 먹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입니다. 여러분, av 먹다 뒤에 아니에요 이 의미가 있으면 먹지 않아요 도 쓸 수 있지만 먹지 못해요 도 괜찮습니다. 잘 먹어요 가 아니라 조금 잘 먹지 못해요 그런 특징이 조금 더 많아요 하고 싶으면 잘 먹지 못하는 편이에요 해도 괜찮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그 나라는 날씨가 덥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나라도 많이 있어요. 더운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 나라는 날씨가 더운 나라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덥다, 은편이다 를 쓸 겁니다. 덥다는 비읍 받침이네요. 여러분, 덥다는 여러분이 더워요 이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오늘 은편이다 도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그 나라는 날씨가 네, 더우가 있네요. 덥다는 더워요의 우가 있습니다. 더운 편이에요. 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제 5번입니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다 아니에요. 멀다 아니에요. 멀다에 리을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장을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우리 집은 학교에서 먼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멀은 안 됩니다. 먼 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는 또 다른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편이에요. dv에 아니에요 쓰고 싶으면 는 아닙니다. 은입니다. 멀다 받침이 있지만 리을 받침이에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1번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네, 좋아해요 입니다. 네,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자주 뒤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자주 네, 먹다를 써야 합니다. 먹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써볼까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네, 2번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네, 좋아해요. 저는 음악을 자주 음악 뒤에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네, 듣다입니다.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에요. 음악을 안 들을 때보다 자주 듣고 많이 듣고 할 때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자주 듣는 편이에요 했습니다. 3번입니다. 한국 음식이 많이 매워요?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니요, 아니요 입니다. 한국 음식은 고향 음식에 비해서 여러분, N에 비해서 배웠습니다. 고향 음식에 비해서 아니에요는 두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매운 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맵지 않은 편이에요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4번이에요. 물을 자주 마시면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저는 물을 자주 마셔요 하면 대화가 조금 이상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 자주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아니다입니다. 물을 마시다 뒤에 어떻게 할까요?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은 자주 마시지 않는 편이에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집이 학교에서 멀어요? 물어봅니다. 답은 네 입니다. 네, 우리 집은 학교에서 좀 멀어요. 가까운 쪽보다 먼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이제 여러분 알아요. 리을 받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은 학교에서 좀 먼 편이에요. 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한국, 카페, 많다. 많다 뒤에 오늘 문법을 쓸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입니다. 한국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카페가 많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 카페가 많은 편이에요. 입니다. 2번입니다. 한국은 교통비 비싸다 입니다. 비싸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쓸 거예요. 비싸다, 교통비, 그러면 교통비를 아닙니다. 교통비가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은 교통비가 비싼 편이에요. 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한국 사람은 자주 먹어요. 그런데 앞에 무엇을 자주 먹어요? 치킨과 맥주.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한국 사람은 치킨과 맥주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입니다. 치킨과 맥주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안 먹는 사람보다 자주 먹는 사람들 쪽에 좀 더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했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새로 사다, 노트북 가볍다. 가볍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쓸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벼워요? 노트북이 가벼워요. 이 노트북은 어떤 노트북입니까? 새로 사다, 사다, a, v, n 앞에 a, v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사요 아닙니다. 그 전에, 과거에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새로 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지요? 새로 산 노트북이 가벼운 편이에요. 오늘 가볍다에서 v, ㄷ 받침은 아까 덥다, 더운 편이에요. 가볍다, 가벼운 편이에요.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니다예요. 그래서 문장이 두 개입니다. 한국 사람 어때요? 자주 입다 아니에요. 무엇을? 한복을 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 사람은 한복을 자주 입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입지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d위은 편이다, a위는 편이다.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숫자,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는 말 두 가지입니다. 이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 마셔요. 여러분, 커피 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 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섯 잔이에요. 여러분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셔요? 하루에 다섯 잔 마시면 많이 마시는 것입니까? 조금 마시는 것입니까? 네, 조금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커피를 다섯 잔 마셔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잔 이나 마셔요? 다섯 잔을 쓸 수 있어요. 다섯 잔을 마셔요? 할 수 있지만 다섯 잔 이나 마셔요? 하고 이나를 쓰면 왜 이렇게 많아요? 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데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저는 물을 하루에, 여러분, 이 컵 아닙니다. 두 컵입니다. 한 컵, 두 컵, 두 컵 마셔요. 여러분,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두 컵 마셔요. 그러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적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예요? 두 컵 밖에 안 마셔요? 두 컵 밖에 라고 하면 왜 이렇게 조금 마셔요? 입니다. 그리고 두 컵 밖에 뒤에 보시면 여러분, 마셔요가 아니라 안 마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 뒤에, 받게를 쓸 때에는 뒤, 받게 뒤에 아니에요, 몰라요, 못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옵니다. 자, 이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여덟 개, 일곱 마리 이렇게 사용하면 받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씁니다. 여러분, 개는 우리가 한 개, 두 개 합니다. 의자, 책상 이런 것은 개 쓸 수 있습니다. 마리는 언제 써요? 네, 동물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해요. 만약, 여러분 집에 의자가 여덟 개 있어요. 여러분 집에 의자가 여덟 개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집에 의자가 여덟 개 있으면 와, 많아요 입니다. 또 집에 강아지, 고양이 일곱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많아요 입니다. 많아요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도 없습니다. 나 입니다. 그래서 의자가 여덟 개 나 있어요. 강아지가 일곱 마리 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다섯 잔 열 명, 이번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잔 받침이 있어요. 명 받침이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 마셔요 하면 많이 마셔요 입니다. 또 명, 한국 친구가 많아요? 네, 저는 한국 친구가 열 명 있어요. 그러면, 오, 많아요 입니다. 많아요, 말하고 싶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나 입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도 있습니다. 두 개는 많아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적어요를 볼까요? 세 개, 한 마리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예요, 여기도 받침은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받게를 씁니다. 세 개, 받게. 한 마리, 받게. 이렇게 말해요. 자, 받침이 있을 때도 볼까요? 한 잔 두 명.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네, 받게. 받침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적어요를 말할 때는 같습니다. 받게 모두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나, 이나를 씁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어요? 말하고 싶으면, 받게를 씁니다. 선생님이 아까 문장에서 말했어요. 밖에, 뒤에 오는 말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받게는 물을 하루에 두 잔. 밖에 마셔요, 안 됩니다. 밖에 안 마셔요 입니다. 밖에, 뒤에는 안 쓰거나, 못 쓰거나, 아니면 없어요, 몰라요, 이런 말이 뒤에 와야 됩니다. 진짜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할지 우리 연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을 문장으로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할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1번입니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질문합니다. 한국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바로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많은 편이에요. 저는 한국 친구가 15명. 여러분, 한국 친구가 15명 있습니까? 15명이에요? 많습니다. 그러면 15명 뒤에 많아요를 쓸 거예요. 그런데 앞에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으면 2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한국 친구가 15명이나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2도 있어요. 자, 2번입니다. 한국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입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 친구가 한 명. 자, 한 명 있어요. 한 명만 있어요. 이 문법은 전에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는 문법은 한 명 뒤에 받게를 써야 합니다. 받게는 한 명 밖에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저는 한국 친구가 한 명 밖에 적어요. 그러면 받게를 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받게, 뒤에가 있어요를 쓰면 안 돼요. 없어요를 씁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안해요,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받게, 뒤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연습해 볼까요? 3번입니다. 요즘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어봤어요. 네, 했습니다. 어제도 3시간. 3시간 운동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 운동하는 것은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시간 뒤에 많아요, 이런 말을 쓸 때 하는 이나를 쓸 거예요. 3시간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어제도 3시간 이나 많이 했어요. 입니다. 4번을 볼까요? 요즘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3번에서는 하루에 3시간 말했는데 4번은 지난주 일주일에 30분이에요. 아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적어요. 받게를 써야 됩니다. 받게, 뒤에 무엇을 쓰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30분 받게, 못했어요. 입니다. 받게는 30분 적어요. 그래서 받게를 썼어요. 그리고 뒤에 30분 받게 했어요. 안 됩니다. 못했어요. 더 하고 싶었지만 너무 바빠서 또는 피곤해서 못했어요. 30분 받게, 못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못해요 쓸 수 있지만 여기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를 사용했어요. 자, 5번도 볼까요? 요즘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운동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적어요 입니다. 한 번 받게를 써야겠죠? 한 번 받게. 그리고 뒤에 어떤 말을 쓸까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밖에 못해요. 밖에 쓰고 뒤에 해요. 안 됩니다. 못해요 입니다. 하고 싶지만 못해요 입니다. 여러분, 4번에서는 지난주에 30분 밖에 못했어요 를 했어요. 지난주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하지만 5번은 요즘은 이라고 했어요. 요즘, 보통, 이때는 과거를 쓰지 않아요. 못했어요 아니고 못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이나와 받게를 사용해서 우리가 답을 만들어 봤는데요. 또 다른 연습도 같이 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번, 제 동생은 책을 한 달에 열 권 읽어요. 여러분, 이 문장도 좋습니다. 제 동생은 책을 한 달에 몇 권 읽어요? 열 권 읽어요. 이 문장도 만든 문장이에요. 그런데, 열 권 정말 많이 읽어요. 아주 많이 읽어요. 이런 나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열 권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쓰면 됩니다. 열 권은 적어요가 아닙니다. 많아요 입니다. 정말 많이 읽어요. 많아요, 권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열 권, 이나 읽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2번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어제 2시간 못 잤어요. 이 문장은 맞아요? 아니요. 우리가 이나를 사용할 때는 뒤에 단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나, 나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 2시간, 2시간 잤어요는 정말 조금 잤어요. 저는 어제 2시간 잤어요, 2시간만 잤어요. 이렇게 말하는 문법도 있지만, 오늘은 받게를 쓸 거예요. 받게를 쓸 때는 뒤에 잤어요가 못 잤어요로 바뀝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저는 어제 2시간 밖에 못 잤어요. 너무너무 조금 잤어요 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2시간 밖에 이것은 모두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2시간 밖에 잤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틀려요.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2시간 밖에, 받게를 쓰면 뒤에 잤어요를 안 잤어요, 못 잤어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못! 정말 중요합니다. 더 자고 싶었지만, 2시간 밖에 못 잤어요 입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만들어 보세요. 제 친구는 삼겹살을 4인분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 여러분! 아마 삼겹살을 알아요. 그런데 혼자 4인분, 보통 삼겹살 4인분은 몇 명이 먹는 거예요? 여기에 4인 있습니다. 4명이 먹어야 해요. 그런데 제 친구는 혼자 4인분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아요, 나, 이나 를 쓸 때에는 뒤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나, 이나를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4인분,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나 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나 뒤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만, 받게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교실에 학생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만 있어요. 그런데 뒤에 한 명, 받게를 쓰면, 받게를 쓰면, 뒤에 어때요? 있어요 쓰면 안 돼요. 없어요. 단어가 달라집니다. 한 명, 교실에 학생이 한 명, 너무너무 적어요. 한 명, 받게, 받게 이 문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입니다. 자, 5번, 마지막입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다섯 마리 키워요. 집에서 고양이를 다섯 마리, 다섯 마리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나, 나를 쓸 거예요. 리, 받침이 없네요. 그러면 무엇을 쓸까요? 네, 나 입니다. 다섯 마리, 나 키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나, 나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할 때에는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잘 보면 됩니다. 하지만, 받게를 사용할 때에는 뒤에 단어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도 한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시작할까요? 1번입니다. 흐엉 씨가 명동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네 입니다.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세 번. 많이 가네요. 일주일에 세 번. 그러면 뒤에 무엇을 쓸까요? 네, 많아요. 이 문법은 쉽습니다. 세 번, 이나 가요 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발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입니다. 한 시간. 발표 준비를 한 시간 했어요? 한 시간만 했어요? 입니다. 너무 조금 했어요. 발표 준비는 우리가 보통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 시간만 했어요. 그러면 적어요, 받게를 쓸 겁니다. 했어요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압니다. 한 시간 받게 못 했어요. 받게를 쓰면 했어요, 안 됩니다. 못했어요 입니다. 달라져요. 자, 3번 볼까요? 식당에 손님이 많아요? 물어봅니다. 아니요 입니다. 그러면 많지 않아요. 손님이 너무 적어요. 두 명, 네, 받게 입니다. 두 명, 받게. 그리고 있어요 쓸까요? 안 됩니다. 있어요가 아니라, 네, 두 명밖에 없어요. 받게를 쓰면 뒤에 단어가 달라져요. 보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점심에 바나나 한 개를 먹었어요. 여러분, 점심에 바나나 한 개를 먹어요. 그러면 많이 먹은 거예요? 아니요, 조금 먹은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 한 개를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바나나 한 개 받게를 쓸 거예요. 그러면 바나나 한 개 받게 먹었어요가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나나 한 개 받게 하고 뒤에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벌써 5번입니다. 저는 운동화가 여덟 켤레 있어요. 여러분, 운동화는 오른쪽, 왼쪽 두 개를 켤레 이렇게 말해요. 배웠습니다. 여덟 켤레 있어요. 많아요. 운동화가 여덟 켤레 나 있어요. 나 뒤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마지막 연습을 하겠습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단어가 세 개 있습니다. 티셔츠 얼마예요? 8만 원 하다. 8만 원이에요. 이 말도 있어요. 그런데 8만 원, 그리고 오늘 배운 문법을 쓴 다음 하다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티셔츠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싸요? 싸요?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비싸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받게를 쓰지 않아요. 인하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티셔츠가 8만 원 인하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영화표 세 장 안 남았다. 선생님이 남았다 안 썼어요. 안 남았다 썼어요. 영화표가 세 장 남았어요. 할 수 있지만, 오늘 배운 문법은 받게예요. 영화표가 세 장 남았어요. 적습니다. 세 장 받게. 그러면, 네, 안 남았어요. 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쉽습니다. 선생님이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자, 영화표가 세 장밖에 안 남았어요. 받게를 쓸 때는 남았어요. 안 됩니다. 안 남았어요예요. 3번 볼까요? 그 영화 다섯 번 봤습니다. 다섯 번. 한 영화를 다섯 번 봐요. 여러분, 이런 영화 있어요? 아마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다섯 번 뒤에는 네, 이나, 다섯 번이나 봤어요 입니다. 4번 볼까요? 돈, 천 원, 없다. 돈이, 저한테 돈이 천 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받게, 적어요. 받게를 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쉽지요? 돈이 천 원 밖에 없어요. 받게를 쓰면 있어요, 안 됩니다. 없어요 써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강아지 일곱 마리 키워요. 집에 강아지가 일곱 마리예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강아지를 일곱 마리나 키워요. 일곱 마리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나 많습니다. 여러분,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많아요 하면 이나, 왜 이렇게 적어요 하면 밖에 두 개의 문법을 배웠어요. 문장을 만들 때 뒤에 달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3강입니다. 3강에서는 본문을 다시 듣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1강에서 본문을 한번 들었습니다.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옷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티셔츠가 얼마예요? 이야기를 듣고 비싸요, 싸요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세실 씨, 어떤 색이 저한테 잘 어울려요? 하얀색도 예쁜데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티셔츠가 5만 원이나 해요. 좀 비싼 편이네요. 손님, 그 티셔츠는 지금 30% 할인 중인데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빨간색 M 사이즈 한 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손님. M 사이즈는 지금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럼 빨간색 말고 하얀색 주세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들을 거예요. 팅팅 씨하고 세실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 듣고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팅팅 씨가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세실 씨, 어떤 색이 저한테 잘 어울려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얀색도 예쁜데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하얀색도 예쁜데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팅팅 씨, 말을 들으세요. 그런데 이 티셔츠가 5만 원이나 해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그런데 이 티셔츠가 5만 원이나 해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실 씨가 조금 놀랐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좀 비싼 편이네요. 자, 팅팅 씨와 세실 씨의 이야기 앞부분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었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오늘 배운 문법이 있네요. 오늘 배운 문법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팅팅 씨가 말했어요. 이 티셔츠가 5만 원이나 해요. 5만 원이에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입니다. 팅팅 씨가 5만 원이나 해요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어요. 세실 씨가 조금 놀랐어요. 좀 비싼 편이네요. 비싸다. 비싸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의도 없습니다. 비싼 편이네요. 티셔츠는 비싼 티셔츠도 있습니다. 싼 티셔츠도 있습니다. 이 티셔츠는 비싸요, 싸요? 중에 비싸요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싼 편이네요 했어요. 자, 팅팅 씨와 세실 씨가 티셔츠가 5만 원이에요. 좀 비싼 편이에요. 이 티셔츠를 살까요? 안 살까요? 뒤에 대화를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손님, 그 티셔츠는 지금 30% 할인 중인데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손님, 그 티셔츠는 지금 30% 할인 중인데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깁니다. 이제 팅팅 씨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빨간색 M 사이즈 한 장 주세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그래요? 그러면 빨간색 M 사이즈 한 장 주세요. 직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M 사이즈는 지금 다 팔리고 없어요. 팅팅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읽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읽을 거예요. 그럼, 그러면 빨간색 말고 하얀색 주세요. 그럼, 그러면 같아요. 여러분, 직원과 팅팅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에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이 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네, 직원이 말했어요. 티셔츠가, 여러분, 티셔츠가 지금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았어요. 하지만 밖에를 썼습니다. 그러면 한 장 밖에, 네, 안 남았어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손님, 그 티셔츠는 지금 30% 할인이에요. 우리 세일이에요. 할인이에요. 할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싸게 팔아요. 지금 30% 할인 중인데 다 팔렸어요. 한 장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팅팅 씨가 빨간색 사고 싶었지만 빨간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샀습니다. 여러분, 팅팅 씨와 세실 씨가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직원하고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모두 잘 알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대화를 잘 듣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1번, 친구하고 티셔츠를 사러 갔어요. 팅팅 씨하고 세실 씨도 티셔츠를 사러 갔어요. 티셔츠를 사러 갔어요. 그리고 티셔츠를 봤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 티셔츠가 어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 티셔츠가 어때요? 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할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만 원이 있어요. 7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비싸다와 싸다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 이나 또는 받게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은편이다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만 원,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티셔츠가 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티셔츠는 비쌉니까? 쌉니까? 쌉니다. 비싸지 않아요. 만 원, 그리고 싸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나, 받게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편이에요, 는편이에요도 사용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이 티셔츠가 어때요? 만 원밖에 안 해요. 싼 편이에요. 자, 만 원, 뒤에 우리가 받게 썼어요. 그러면 해요, 안 됩니다. 안 해요. 만 원밖에 안 해요. 싸다입니다. 그래서 싼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티셔츠가 어때요? 이번에는 여러분, 7만 원. 그러면 아마 비싸다. 조금 전에 만든 대화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혼자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이 티셔츠가 어때요? 7만 원 이나 해요. 많아요. 7만 원 이나 해요. 그리고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다른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친구의 룸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네, 룸메이트가 어때요? 궁금해요?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할 거예요. 룸메이트가 어때요? 이 질문을 듣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사용해서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음악을 뒤에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요?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뒤에 술, 술 뒤에 어떤 단어를 써요? 세 번째, 일주일에 네 번 치킨, 치킨 뒤에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여기에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아하다 이 단어는 은편이에요를 좋아하다 또는 좋아하다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부터 우리 사용해 볼까요? 하루에 10시간 음악. 하루에 10시간 음악. 음악 뒤에는 네, 들어요를 씁니다. 그리고 10시간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생각에 네, 많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나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다예요? 좋아하다, 아니다예요? 좋아하다입니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다른 두 개는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룸메이트가 어때요? 이번에는 한 달에 두 번 술입니다. 술 뒤에 단어는 네, 마시다예요. 자, 한 달에 두 번 술을 마셔요. 그러면 많이 마시는 것입니까? 조금 마시는 것입니까? 아마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받게. 한 달에 두 번 받게를 썼어요. 두 번 받게. 그러면 마시다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받게 하면 술을 마셔요가 아니에요. 술을 안 마셔요. 이렇게 씁니다.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잘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 치킨. 이걸 사용할 거예요. 자, 일주일에 네 번 치킨은 먹다 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 먹어요. 많이 먹습니까? 조금 먹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자, 여러분이 먼저 답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네 번이나 치킨을 먹어요. 치킨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오늘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듣기를 할 시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잘 들어 보세요.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저, 이 신발을 신어 보고 싶은데요. 네, 손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제가 한국 신발 사이즈를 잘 몰라서요. 그럼 제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와볼게요. 키에 비해서 발이 작은 편이시네요. 네, 제가 손과 발이 좀 작은 편이에요. 자, 신어 보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사이즈예요? 270이에요. 그럼 제 발 사이즈는 270이에요? 신발마다 다른데 손님은 보통 270이 맞을 거예요. 이 구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검정 말고 또 무슨 색이 있어요? 갈색이 있는데 지금 280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갈색이 더 마음에 드는데 아쉽네요. 그냥 검정색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손님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누가 손님이에요? 그리고 누가 직원이에요? 무엇을 사려고 해요? 또 무엇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 볼 거예요. 잘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저, 이 신발을 신어 보고 싶은데요. 네, 손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제가 한국 신발 사이즈를 잘 몰라서요. 그럼 제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와 볼게요. 키에 비해서 발이 작은 편이시네요. 네, 제가 손과 발이 좀 작은 편이에요. 자, 신어 보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사이즈예요? 270이에요. 그럼 제 발 사이즈는 270이에요? 신발마다 다른데 손님은 보통 270이 맞을 거예요. 이 구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검정 말고 또 무슨 색이 있어요? 갈색이 있는데 지금 280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갈색이 더 마음에 드는데 아쉽네요. 그냥 검정색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먼저 1번. 남자는 무엇을 사러 갔어요? 남자가 손님입니다. 남자는 무엇을 사러 갔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는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2번. 남자는 무엇을 잘 몰라요? 지금 남자가 저는 이것을 잘 몰라요 말했습니다. 무엇을 잘 몰라요? 네, 한국 신발 사이즈를 잘 몰라요. 남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신발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발 사이즈를 잘 몰라요 말했습니다. 직원에게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남자는 구두를 신어 봤어요. 그리고 이 구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4번입니다. 남자가 사고 싶은 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신발을 샀어요? 안 샀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색은 없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색을 샀습니까? 자, 남자는 신발을 샀어요? 네, 샀어요. 샀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샀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남자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키에 비해서 발이 큰 편이에요. 2번, 한국 신발 사이즈가 270이에요. 3번, 한국 신발 사이즈를 잘 알고 있었어요. 4번, 갈색보다 검정색 신발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3개는 들은 내용과 달라요. 한 개만 같습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았어요? 네, 2번입니다. 남자는 처음에 한국 신발 사이즈를 몰랐어요. 그런데 구두를 신어 본 후에 직원이 말해줬어요. 손님은 한국 신발 사이즈가 270이에요. 했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뭐가 달라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남자는 키에 비해서 발이 큰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발이 작은 편이에요. 했습니다. 3번, 남자는 한국 신발 사이즈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4번입니다. 갈색보다 검정색 신발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검정색보다 갈색 신발이 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갈색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검정색 신발을 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D, V, 은 편이다. A, V, 는 편이다.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보통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D, V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의도 있어요? 없어요? 다릅니다. A, V는 모두 는 을 씁니다. 자, 편이다.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이나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문법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아요. 제가 많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나를 씁니다. 이때는 앞에 단어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이도 있어요? 없어요? 생각합니다. 마지막, 받기는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조금이에요. 이때 받기를 씁니다. 여러분, 밖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밖에, 뒤에 오는 단어는 달라져요. 그래서 밖에, 뒤에는 안 해요, 못 해요,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문법을 정리해 봤습니다.